먼저 주신 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상장군 초이님께서 SK네트워크스 5,120원의 15% 보여중이십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주가가 9%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5,31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오픈 AI의 샘올트먼 CEO와 투자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호재를 반영했던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 목표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앞서 얘기하셨고요. 그 제로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된 것 같은데요. 그게 대형사지 않습니까? SK네트워크스가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짜리거든요. 주가는 5천억짜리지만 자본금이 6천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적은 회사가 아닙니다. 오픈 AI 쪽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2년, 3년 내에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단계의 부분 자체 이슈로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본업 자체가 가장 매출액이 많은 것 자체가 SK텔레콤의 정보통신 스마트폰 유통 쪽입니다. 유통적인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래 SK그룹의 물류회사거든요. 상사회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국내 현재 지금 포스코인터네이셔널라든가 LX인터네이셔널라든가 현대종합상사라든가 관련 사업을 했던 회사 쪽인데 그쪽 때문에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수기라든가 비대라든가 렌탈사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한 10% 정도 돼요.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유통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사였던 현재 본업 자체가 뚜렷하게 유통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상사회사들처럼 포스코인터네이셔널라든가 자원개발에 투자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픈 AI와 관련된 업무 협약금 관련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해서 상승을 했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 보니까 기간 투자가 들어가고 예금 투자가들이 매수가 유입이 좀 됐네요. 이건 기간 투자가도 예금 투자가가 제가 살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유입된 것으로 봐서는 자사주 매수네요.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네요. 보니까요. 금융 투자 쪽 기간 투자가 매수가 잡힌 거는 자사주 매수니까 자사주 매수가 지금 하루에 12만 주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꽤 자사주 매수가 들어온 지 꽤 오래됐어요. 아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달러가 되면 수급에 공부액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현재 수급 자체는 예금 투자가들이 매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꾸준하게 매수 들어온 자사주 매수 자체는 기간 매수 자체는 일단은 무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장대양부 종가까지 거의 약간 윗글을 달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사 주가가 싼 건 아니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사회사들 알다시피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주가가 많이 떴지만 PER 지금 8배, 9배 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PER 지금 4배, 5배 밖에. 그다음에 현대 코퍼레이션이죠. 현대 상사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수익이 PER 기준에 4배, 5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SK 네트워크스 PER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 21배예요. 엄청 비쌉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13.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은 따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차트로 본다면 5,800원대에서 매물층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오늘 5,120원대 움직이기 전에 초기 단계 사신 것 같은데 5,700원 정도 언저리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구간대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된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단기 호재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렌터카 등 모빌리티 서비스와 호텔, 생활, 가전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으나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는 5,700원 선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입니다.